자, 오늘도 아톰클로벤 하이름은 출구영상 담기 전에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께서 출구하신 고객님인데 고맙다고. 웬 떡이지? 떡을 사왔네요. 둥이당.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완성 농업회사 법인이고요. 이렇게 카스테라 인절미 되어 있고 왼쪽에는 와 색깔 이쁘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팥 색깔도 있네요. 자, 어쨌든 우리 손님들 이렇게 떡까지 갖다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비밀연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맞죠? 심피디님? 네. 지난, 지지난주에도 나고 왜 나왔어 오늘? 아트원은 이렇게 격주로 토요일에도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계약자분들 많고 현재 출구 대기 차량들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벽하게 해 주려고 근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큰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농작물들 보면 다 말라가고 있는데 제발 이번 주에는 비를 왕창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좀 전에 인트리 했던 것처럼 우리 고객님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떡도 갖다 주셨는데 웬 떡이냐? 둥이당이라는 카스테라 인절미 이렇게 한번 좀 이따 야근하기 전에 또 직원들 같이 시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역시 출구 차량 고객님께서 2시에 오시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셨죠? 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갔다가 와서 다급하게 영상 촬영을 하는데요. 뭐 내용 늘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질릴까요? 아마도 차를 구입 원하시는 분들 특히 기아에서만 하이리머진 나온 것이 아니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머진 있다는 걸 아시는 순간부터는 저희 유튜브 얼굴은 못생겼지만 저를 자주 본다고 많은 소문이 났습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블랙 컬러, 즉 ABP 컬러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에 있는 외장, 스틸 재질이 아닌 GFRP 재질 맞죠? 그리고 안에는 요즘같이 더울 때 단열재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그 유명한 이솔랏 단열 도포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솔라라드 노블레스 Z 반사 필름 맞죠? 그리고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이 아트원 나름 예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일반 사람들은 얼핏 보면 뭐 그냥 하이리머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실내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와, 예쁘다. 오늘따라 더 깔끔하게 보이네요. 본 차량은 스타벤구가 없기 때문에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은 오직 시그니처 풀옵션만 취급합니다. 왜냐? 나도 모르죠. 자, 한번 제가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또 나오네. 손옥민. 5대1로 졌죠, 브라질 전. 와우, 역시 대단합니다. 황인범도 대단합니다. 임범아, 듣고 있니? 자, 칠레전 6일날은 잘 뛰어보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모니터 없으면 꽝. 그죠? 일렬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은 있고,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 핸들 이쁘다. D컷 핸들 저도 하고 싶은데요. 여름철에 땀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D컷으로 되어 있어서 드라이빙 끝내줍니다. 그죠?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 제크 브라운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좀 자주 보았기 때문에 설명 더 안 하고. 2열과 3열이 중요하죠. 자, 요즘에 오늘 스타리아 캠퍼밴 팝업 8,300만 원. 와우, 비싸더라고요.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머진 2열 오픈했습니다. 사이드 스텝, 그리고 세들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죠? 요트 바닥, 평탄함이 요트 바닥. 아, 좋다. 정말 셀브라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나름 밝은 것이. 되게 화사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어쨌든 승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열에 이렇게 승차를 했습니다. 제 키, 신체 조건 173에 73키로. 자, 성인이 앉았을 때 넉넉한 공간 되죠, 충분히.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정말 편하고. 커튼 하대 블랙, 원단 베이지, 쫙 내리면 됩니다. 완벽 개방, 완전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의 주름식 커튼과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본 차량은 또 3열이 독립 시트가 아닌 이렇게 침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인이 승차는 할 수 있지만,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에 2인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명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3명 탑승해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리고 등판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언더소프트 조절 레버가 있는데 이렇게 성인이 탈 경우에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롱레이를 통해서 뒤로 쭉 밀려있기 때문에 기존의 순정 3열의 독립 시트보다는 뒤로 많이 빠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넓이가 훨씬 더 넓어있습니다. 대신에 성인이 탈 때는 이렇게 플라스틱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살짝 누워서 이렇게 아주 편리합니다. 자, 3열에서도 충분히 앞쪽에 모니터 보면서 장거리 갈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둘둘, 그리고 황제 시트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설명해야죠. 상부 쪽에 가장 중요한 거는 오, 시원하다. 펠리스에도 송풍구, 4개의 펠리스에도 송풍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투 구조가 이 4개의 펠리스에도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에어컨 바람이 떨어집니다. 자, 직풍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막아주면은 확산형 이렇게 확산형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7개의 금형을 착착착착 연결해서 이렇게 송풍구 에어덕투 구조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 완성됐다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본 차량은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그죠? 그리고 샤무드 재질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아트원에서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조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 밤에 운전할 때 화려함은 누릴 수가 없죠. 바로 꺼야 되죠. 운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 안 한 거 있죠, 심피디님? 물이 터요. 그렇죠, 현재. 요즘 뭐 축구 팬이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너무너무 잘 싸우고 있죠. 특히 또 이렇게 황인범 선수 열렬히 응원하는 팬입니다. 왜냐? 아빠 친구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콘텐츠들 있으면 월드컵도 방송을 할 건데요. 이렇게 유튜브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바로 끊기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웬 스마트 DMV, 미러링 이건 옳지 않죠. 스카이라이프도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기능이 있죠. 무시동 상태에서 딱 본 버튼만 누르면 체장 3시간, 즉 20A 인산철 배터리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3시간 정도 보면 축구, 환경기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리는 어디로 듣죠? 자체 스피커, 그리고 웰컴 등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형 제품, 그리고 펠리세드 송풍구,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이지, 뭐 굳이 기아 순정 하이리머진과 비교해 달라고 하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 2,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도, 즉 아트원에서 가장 많이 튜닝하는 뭐죠? 황제차각 6인승 물론 2열의 회전 시트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차피 9인승이지만 6명밖에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6명이 승차를 하고 그리고 후석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침대 시도 하나 얻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후석 열어봐야죠. 자, 남바 가려야 됩니다. 왜냐? 어...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되면 안 되니까 다 올라갔나요? 네. 네, 오케이. 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본 차량은 말씀하신 대로 1열, 2열은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3열 제거, 4열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롱네일에 딱 올라가 있습니다. 문은 롱네일을 앞으로 쭉 밀어주면 또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 즉 캠핑 장비 또는 골프백 등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트렁크 쪽, 몰라. 전기장치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죠. 스위치 패널이 없기 때문에 본 차량은 전기장치 없이 이렇게 수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덜렁덜렁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 고정이 됩니다. 자, 본 차량은 전기장치 없이 황제차박 6인승으로 개조를 했는데 첨대 시트 시연해 봐야죠. 소리 납니까? 네, 소리 전혀 안 납니다. 아트원에서는 이미 약 1000세트 정도의 전동 침대 시트를 팔았는데 에라가 거의 없었다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등판이 다 넘어왔죠. 그리고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 부분이 이렇게 등판 부분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아트원의 특허. 그리고 언더 서포트를 딱 펼쳐줄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열이 뒤로 완전히 승차 모드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는 펼칠 수가 없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펼치려면 앞으로 쭉 밀면 되겠죠. 그러면 1750, 그리고 최대 사이즈 1850까지 침대 시트가 나오죠. 그리고 열선은 주행 중에만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있고 전기장치를 하게 되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죠. 자, 이 상태가 돼도 1560 정도가 되는데 테일 게이트 당연히 닫히죠. 이 상태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맞아요. 누워서 놀 수 있는. 어쨌든 아트원 황제차박 6인승에 담겨있는 것은 평소에는 6명 승차, 그리고 주말에는 2명이 지침할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요즘에 아트원 침대 시트 많이 따로 옵니다만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ABP 컬러 가솔린 2인승이 둘둘, 그리고 황제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 6인승으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 용도는 너무너무 다르죠. 하지만 기본 베이스 글로벤 하이리머진에 담겨있는 하이루프의 실내 구성 요소, 그종 모니터라든가 외장이라든가 에어 덕투 구조라든가 등등은 분명히 여러 차종, 비슷한 차종 있죠. 페리세드 페이스리쿠트, GV80, 스타리아 하이리머진 그리고 이번에 스타리아 캠퍼밴 등과 비교해서 나름 가장 맞는 차량을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자녀 차량들 계속 나오고 있고 요즘에는 계약 주시면 아마도 2개월, 최대 3개월이면 품에 안겨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저분들은 즐거운 토요일, 심피디님 빨리 퇴근해야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6월 6일 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경기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바이바이 아아아아아 안녕 아니 아하하 아 아